봄김의 왕까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촬영할걸 아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국내 걱정하실까봐 나 지금 워크샵 나온다고 나왔어요 아니면 워크샵이잖아 기본 1박인데 지금 아침이잖아 청렴 됐다 금방 다시 한 번도 밝아진다 원숭이와 술래잡기 삐뽀사루 개최 3 오늘의 게임 2005년 발매 본격 원숭이 어드벤처 삐뽀사루 개최 3 오늘의 목표 방송국을 장악하려는 스펙터를 물리쳐라 이거 옛날 게임 아닌가요?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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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 2005년 올해의 선수 맞선분 박수 예 이 느낌 이 느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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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아이디로 할까요? 오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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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거 조작하는 법도 모르겠어 여기 숫자로 가야 되지 않을까? 숫자로 어떻게 가요? ABC 밑에 123이잖아 우리 굉장하다 지금 이름 쓰는데 나한테 벌써부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하다 굉장해 와 나 정말 갑답하다 와 눈물 날아간다 뭐야 이게 나 조작하는 법을 몰라 나 눈물 날아간다 잠깐만 타임 차라리 재겸임을 불러줘 이게 뭐야 뭐하는 거야 왜 스타트를 뭐하는 아 나 정말 운대패? 아니 안 움직여 왜 쟤 왜 돌려? 점프 점프는 알았고 아니 왜 안 움직이면 왜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아니 안 움직인다니깐요 얘는 왜 있니? 이건 왜 있는 거야? 어우 나 어떻게 눈물라고 하려고 지금 잡아 안 눌려 아니 잡아 제발 잡아 제발 아니 누르는 게 어느 거야 잡는 게 잡기만 해 한 번만 해 어 누웠어 눕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 오 신기술이야 신기술이야 잡아 그렇지 그렇지 잡아 오예 저런 식으로 파 타내는 거야 오예 그렇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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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했어 이제 알겠다 쉽다 쉽다 자 체인지 그럴까? 아 이상한데? 아 이상한데? 아 이상한데? 아 이상한데? 알았다 알았다 어? 어? 방어도 해 혼내겠다 혼내겠다 방어도 해 방어도 왜 때려? 너 원숭이 아니야? 커졌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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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내 칼이 있네? 내 칼을 왜 가지고 있어 너 죽네? 쟤 못 잡네 에이 에이? 죽었잖아요 에이? 심지를 내 죽었잖아요 형이 못할 수도 있지 아 나 원숭이들 갈 때가 최고기 힘나봐 원숭이들 돌려요 이렇게 어 아니 지금 맘대로 돌고 싶은데 잘 안 되나 왜 혼내? 자꾸 얘 혼내가 와 장난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것도 생각 못하는데 되게 잘하시는데요?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이게 이상해 옆에서 당근죽으로 채찍 쏘다가 막 그래 이게 이상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지금 왼쪽 왼쪽 어 어 미안해 아니 깜짝이야 자살하는 거 진짜 도전자는 박성준인데 제가 보여줄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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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게임에 힘을 보여줘 네 아쉽게 어 이거 뭐야 왜 이거 어려운 거 나한테 이게 어려운 거 어떻게 해야 나한테 안 풀어 미안하다 그렇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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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가 위 위 위 위 안 올라가 가 아아 왜 put ar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해볼게 어? 자살했다 ㅎㅎㅋㅋ idades akk 머리 아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운전에 힘내자, 운전에 힘내자. 잘하시는데요? 잡아! 나이스! 정말... 도망간다, 도망간다, 빠르다, 쟤. 나이스! 그렇지. 진짜 힘들었다. 근데 이건 숙달이 안 되면 좀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숙달이 안 돼서 힘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재경일이랑 또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자꾸. 자꾸 드네. 잡았다. 잡았다! 아, 나 힘들래, 점점. 어? 진짜... 야! 기어, 기어. 아니, 이거 들지 말고, 저거. 그렇지, 나까지 해! 아니, 걔 말고. 쟤라도, 쟤라도. 쟤라도, 쟤 도망간다 말고. L1, L1, L1. 나까지 해! 어우, 야, 쟤 뭐니? 오, 갓. 시야가 너무 좁아! 됐어! 그렇지, 아, 좋아. 아, 힘들다. 우리 절반도 아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는 게 봐봐. 우리 지금 판타지 나이트만 변신할 수 있잖아. 네, 앞으로 우리가 변신할 수 있는 게. 반했겠니? 반했겠니? 아, 끝났다. 잠깐만. 이거 끼고 보네? 죽었어, 우리. 잠깐만. 이게 연기가 안 돼? 컷차 맛있을 거예요, 이제. 메뉴는 만두와 치킨. 축구 잘하는 사람이 야구 잘하는 방법 없잖아요. 어? 저 그럴 거야? 진짜. 밥을 못 먹겠잖아, 이게. 제가 엄지로 해달려줄 보다 달려볼게요. 너 나 손길치기 큰 차에 못 이렇게. 젤 그래서 해. 안 절자, 빨리 자. 먹어. 지난달에 단축하게 돼서라도. 다렸다. 부진아. 안 보인다고 해야 돼. 어어, 고맙다. 우리 예를 안 먹어. 왜? 무슨 맛도 있어요? 물소, 물소, 물소. 물소, 물소, 물소. 아, 그러네. 제가 게임은 못해도 위로는 바삭하다니까. 그러니까 괜찮대. 너 큰 도움이다. 괜찮다. 어, 파란색이야. 너 왜 이렇게 길 막아? 나이스! 깼어, 깼어, 우리.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오늘 진짜 저 혼자 안 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네. 혼자 있으면 못 된다니까. 진짜로. 이거는 그냥, 이거는 안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그렇지. 어, 뭐, 됐어. 나이스! 됐다. 화난 목숨으로 깨졌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야지, 우리도. 네. 이래야지 뭐, 화를 맛이 나지. 나 갑자기 누워지, 그렇지. 누워라. 도전자 박성준의 감독님이 찾아왔다. 도전자 박성준의 감독님이 찾아왔다. 저기 전화 기다려주시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떨어지면 진짜. 선수관이 하였다. 여기까지 한 번 해보실래요? 네, 네. 맞아요. 박성준 대신. 어어어. 아, 승진이 보다 나신대요? 승진이 그 방향으로 치는데, 한 40에 걸렸어요. 승진이는 자꾸 뒤를 때리더라고요. 오케이, 다시. 어, 뭐지, 이거? 어, 숨겨진 금? 어, 비스킷이구나. 어, 진짜네? 아니, 하실 줄 아시는데요? 내륙이 찬 거죠, 지금 우리? 어, 우리 섭외를 잘 못했는데. 떨어지면서 점프에서 떨어지면서 때리는 게 어떨까? 아까 프로틀라이도 맞던데, 윤 씨? 어, 그쵸, 그쵸. 프로틀라이도 맞던데요? 어, 감각이 있어, 진짜 감각이. 너 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게임 진짜 어려워요, 이거. 우리 오프닝 좀 보고 할까? 그래요. 프로리그 일단은 우리, 위너스 리그 오프닝 좀 잠깐 보고. 얘가 큰 김에 안까지. 얘가 와. 큰 김에 끝까지. 얘가, 얘가 나오면은 키대마자 왕 나오고 있습니다. 띵그르래. 띵그르래. 아, 큰일이야. 불려? 네. 네. 저거 지지했어. 여기 있어. 이거 못 깬 적 있어요? 어? 우리 이거 하면서. 편 김에 안까지가 왜 편 김에 안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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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 저 소질이 없나봐요, 진짜. 느낌이 봐봐. 저 음악이 돌아가고 있잖아. 네. 그럼 여기서는 마인을 딱 불러. 그래서. 지니. 얘들 나오잖아. 나오지? 춤추고 있잖아. 대박이다. 이렇게 잡는 거지. 우와. 됐다, 됐다, 변신. 마인댄서를 해가지고 돌려, 그냥. 아래. 뭐야? 아, 얘는 그냥 잡아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나 보다. 우리가 몰랐는데 얘 기술 중에 상대편을 잡는 그런 기술이 있나 보다. 내가 발견한 거야? 어디 발견한 거야? 잘했어. 어디가 발견한 거야? 잘했어. 아, 그래, 그래. 정말 몇 시간 만에 지금 때려 잡는 것만 잘했지? 잡는 걸 몰랐는데? 어, 그러게요. 기분 나빠. 어, 도망갔어. 오늘 어떻게 해, 이제? 응? 뭐가, 뭘 겁쟁아. 맞히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안 하셨어요. 나? 네. 아, 시기가 달랐다고 해서 해설하고 있잖아. 사실 오늘 컨셉 들었어? 네, 들었어요. 제가 잘하고 옆에서 조언해주시는 쪽으로. 어, 뭐가 크게 바뀌었네? 괜찮아요. 예를 들어도 재밌잖아요. 아, 그런가? 네. 해가 진다. 잊지 말자. 오늘의 도전자는 박성준. 건너가자. 잘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걸 써야 돼. 무서워. 그래. 지금 안 펴내. 빙. 더 오래 떨어져. 더 오래 떨어져. 망 또 있으니까. 아, 진짜 짜증나. 이제. 기분 나빠. 뭐하니? 아, 속상하다. 저렇게 잘하세요. 응? 저렇게 잘하세요. 이게 바람의 원리. 물리야. 내가 이걸 위해서 고등학교 시험의 물리를 배운 거야. 그런 거지. 빡치는 순간 느끼잖아? 이리 와. 나이스. 오, 그래. 좋아, 좋아. 그래, 그래. 잘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지. 마지막. 마지막. 아, 저기. 아! 여기 떨어지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정말 속상하다. 풀만한가, 지금? 아닌데? 안 돼. 꼬리, 꼬리, 꼬리. 이게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해? 저거 다쳐. 다쳐. 왜, 왜 그러니? 왜 거기를 못 뛰어? 좀 기다리죠, 뭐.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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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할 때도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됐어, 조급하다. 그래, 여기서. 진정하자. 응, 진정하자. 그래. 나갔다! 나이스! 됐어! 됐어, 아! 해찬이 있었어. 해찬이 있었어. 이거 미쳤어. 기본 원중. 멈치, 장치 나왔다, 장치. 멈치 나왔어, 멈치. 오, 가장 활기를 넘치는 여기는 스테이지인데? 오, 앞에 있잖아요. 금성목. 금성목. 황금, 황금, 황금목. 몽금목. 몽금목. 몽금목 좋다. 몽금목. 몽금목. 아, 어렵네요. 몽금목. 드디어 나왔네요. 네임자명 나왔습니다. 몽금목. 너희 이름은? 지존봉. 지존봉으로 마무리됐네요. 도전자 박성준에게 또 난관이 닥쳤다. 꼭 도전자가 깨야 하는 건 아니다. 건너가자. 제발.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 자식들아. 난 안 된다. 떨어지는 건 억울해. 여기까지 다 왔는데. 여기까지 다 왔는데. 참 나, 정말. 잠수해봐, 잠수. 확 떨어진다, 열받으면. 아, 나 이거 미쳤네. 나 지금. 어, 저기를 가야 되네. 아, 정말 연어 같은 마음이 되고 싶다. 한 번 할까요? 잘 믿어보실래요? 어? 오, 살았어. 오! 죽으면서 돌아온 사다이야. 바로 가네. 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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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나 손가락 강렬히 일어나니까. 성준아. 성준아! 그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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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야, 좀. 나 좀 아프. 좀, 나 좀, 좀, 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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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뭐야? 뭐야? 어? 어? 차라리 나갔어. 이, 이 끈질김. 이 연어 같은 생명. 아, 이거 진짜. 예. 예. 그래. 멋있으시죠. 나? 이거 안 하네. 왜, 근데 지금 sommes. 그러면 넘어가겠거든요? 응? 아, 이거 저거 아니여기 거슬러 가는거 아니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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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잘못했어. 아, 제발 여기는. 다시 가자. 가달려. 성준아 그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제발 성준아 그냥 잡아 제발 잘못했어요 제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마음이 된다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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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왜 안가져 왜 안가져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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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밑을 꺼지 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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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정말 긴요영이다 긴요정 이게 점점 점점 정말 사랑해요 도전자 박성준에게 새로운 난관이 닥쳤다 응 expect 잘해 이게 떨어지고 넘어 괜찮아 아니 기다렸다면 와 진짜 게임에 소질이 없나 와 대박 왔어? 마지막 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준이는 자체적으로 게임 오버하고. 이거 안 했지. 스타워즈인데? 다 스베리더다. 귀여워. 그냥 해줘야겠다. 포스트장 이게? 정정당당하게 상대해주겠어. 드디어! 이해가 왕 스펙터. 잘하자. 왕 스펙터가. 어? 겠다 이놈의 재능 뷰니풀해 끝나게 끝나는거? 우리 모두 다 끝났어요! 성실아 형이 끝났다 이것이 바로 이런 느낌 나 하네 끝났는데 나 하네 나 진짜 이거 왜 안다 그런거야 이거 왜 안다 그런거야 12시간 지났어 나 진짜 미치겠다 난 무슨 게임 해주러 알바 온 것 같아 아 나는 말도 안 하고 게임만 겁나게 하더라잖아 죄송해요 괜찮아 고생했다 형들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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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거야 다시 소원을 탁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이거 다시 해야되는거 아니죠? 누구라도 왕 봤으니까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